서창빈이 동상으로 세워졌네 서창빈이 동상으로 세워졌네 오징어입니다 제가 여기 세워줬다고 누나가 했습니다 잘 맞나요 그건 아니죠? 아니죠? 아니야 아닐거야? 아니죠? 아니야 아니야 아니 설마 서창빈이 고맙다 해 또 할 수 있어요 서줬잖아 바보야 고마워 원래 옛날 보조개 없었던 거 알죠? 웃다 보니까 보조개가 생기더라 아 꼭 생겼어 빨리 얘기해 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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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시간을 지금 너희 친누나가 계속 뭐라 하잖아 누나한테 카톡 왔어요? 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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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빛 노래라고 했던 거 같은데 창빛 노래 아니야? 보고 있다 라이브 듣고 있다 각박한 세상 아줌나한테 실시간으로 카톡이...